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약 약이 되는 음식 식약동원 6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행인 폐모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만성기침 어린이 기침이 장기적으로 멈추지 않는 증상의 효과가 있고 부인대로 유방주의에 생기는 종창에도 효과가 있는 약이며 변비를 해소하는 약산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식재료 쌀 300g 물 1800g 약재료는 행인 살구씨를 말합니다 30g 폐모 20g 장미화 33g입니다 만드는 법은 모든 재료를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재료를 내수스에 넣고 물을 부어 앉힙니다 세번째는 뚜껑을 닫고 번체와 압력뚜껑을 결합합니다 메뉴 약쪽을 선택하고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설명드린 것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 재료 준비 두번째는 내수스에 넣기 세번째는 물 붓기 그 다음에 끓이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행인 폐모죽이 완성된 행인 폐모죽 사진입니다 마늘로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요 이게 행인 폐모죽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